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대담에서는 서향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공명선거정치총연합회 대표로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특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려운 시간 내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아주 예쁘십니다 향기니까 네 주님의 향기가 좀 나타나라고 우선 뭐 민경욱 위원이 저도 국회 모임에 참가를 했는데 그 6장 투표용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그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화가 났는지 고소를 고소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사진은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뭐냐면 네 근데 뭘 이렇게 이렇게 여분의 투표용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정답이죠 아니 이렇게 박사님 다 됐습니다 이 화면 보여주시는 부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아 네 저거 보십시오 하시죠 네네 이 투표지를 보면 구리시에서 나온 이게 15일 당일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 투표지가 6장이 분실됐다고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6장 분실된 것은 구리시에서 그 6장 분실된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신출 기묘한 체중회 그 많은 거 중에 6장 분실된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단은 담바번호를 보고 이게 구리시의 어디 수택동이다 그냥 보시면 그럼 당일 투표용지입니까 예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그런 공제에 계신 분들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선거 치룰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모을 못해요 참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하시죠 네 우리가 지금 민경욱 의원님이 투표 사전 투표가 아닌 본 투표 15일 날 투표용지 6장이 당일 투표 6장 당일 투표 6장이 없어져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을 고발을 하고 또 투표 제보자를 고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공익 제보의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의 정신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보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서 제보하라고 우리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그렇게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수를 취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숨은 비리를 적발하라 그런 의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우리가 참관인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부정 비리 불법 조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잡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한 단계씩 깨끗해지고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익 제보를 위해서 제보를 했는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위협을 주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사회에 악이 있는데 그거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종이가 구리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용지입니까 남은 용지가 아니고 개표하는 당시에 거기서 어떤 지인이 개표하는 사무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하고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표 당일날 개표 현장에서 아무 표시도 안 된 이런 종이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겁니까 네 무더기로 나온 중에서 일부분 남바 번호가 있는 상황에서 6장을 건네주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런 종이가 저 이제 아시는 지인이 이거는 이제 공익 제보를 위해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불법이 있는 현장에 구리시에서는 투표 한 박스 한 통에 용지 색깔이 다른 사전투표 비례대표 보시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절치선이 절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상적으로 그 투표가 되지 않는 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이가 개표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투표함에 들어가려면 이걸 자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이 절치선이 있는 것은 당일인데 사전에는 여기다가 QR코드를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럼 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그 만일에 이렇게 좀 여분이 남았으면 그걸 대부분 다 수거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관이 지역구 선관에 특별히 지역구 선관에 특수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죠 한 장도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면 투표 한 박스에 반드시 특수 봉인지를 붙여 가지고 이거를 딱 봉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치선을 따라 가지고 잘라지지 않는 당일 투표 용지가 개표 현장에 있었는가 말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용지를 바꿔치거나 아니면 63 대 36 값을 온라인에서 그런 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투표지를 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넣었으니까 저게 나왔죠 아니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절치선을 자르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경로로 이게 그러면 이제 투표함에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 장소로 옮긴 다음에 개함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자르지 않는 상태로 이런 투표 용지가 개표 현장에서 무두기로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투표 용지를 찍어놨다가 다른 어떤 용도로 쓸기 위해서 개표소에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 중에서 그분이 주셔서 가지고 이제 공익 제보 차원에 아 이걸 고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단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 민경혁 의원님께 이거를 밝혀달라고 제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이 자리에 이제 IT 분야에 아주 네트워크 분야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 용지 관리가 참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든 프린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트워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원격 제어라든지 무선 방법으로 다 프린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참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참 문제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 뛰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고 구리식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좀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 제가 남양주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남양주에 개표 참관인을 갔을 때 현장에 선관인을 먼저 2시간 먼저 당도를 했습니다 5시에 5시에 가본 결과 사전투표에서도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관내는 특수봉지를 잘 보관하고 조를 짜서 감시를 사박오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손을 대는 것 같지 않았는데 관외 투표지는 봉투에 담겨있는 투표지인데요 이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관외에 CCTV가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회의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네 회의실에 박사가 안 같은데 네 회의실인데 선거관리의원회 회의실에 보관하고 있어서 통이 선거함 통이 한 20통 22통 정도 됐습니다 맞네요 네 한 통에 2500장씩 거의 들어있었고요 관외 사전투표함 CCTV가 없는 곳이 총 3만 4천 장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모두 다 CCTV가 켜진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5구 대선 때도 그렇고 CCTV가 없어서 6.23도 그렇고 저희가 선관위에게 CCTV를 달아서 보관하고 우리가 정보공개를 했을 때 그거를 달라 청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지금도 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정보공개도 하고 우리가 신청도 하고 민원도 넣고 많이 넣었지만 관외에는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우체국에 또 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달 수가 없고 회의실 같은 데 보관해야 되는데 인권침해 인권침해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CCTV를 달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답을 받으셨구나 네 우리가 공문서도 계속 보냈는데 CCTV 달 수 없다는 공문서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CCTV 달지 아니한 관외 투표지가 남용주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달지 않은 상황에서 3만 4천 정도가 나왔으면 우리 주강덕 의원이 8천몇백 프로 떨어졌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만 표씩만 더 분할해서 나눠줬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 표씩 떨어지면 세 명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다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남용주의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총 몇 표 정도 됩니까? 관외에서만 CCTV가 없는 곳만 3만 4천 표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네 관외에서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의심스럽다 어떻게 남양주 사는 사람이 지방에서 어떻게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올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3만 4천이면 웬만한 시 규모인데 군 규모는 넘어서는데 그 정도 규모의 관외 사전투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것은 통이 아까 스물 몇 개라고 했습니까? 스물 두 개 정도 스물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선관위 회의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게 CCTV가 없었고 네 그럼 그거가 보관된 기간은 대개 사박오일이 안 되죠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네네 3만 4천 맞네요 많습니까? 성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에서는 8천 몇백 프로 떨어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만 표식이나 만 이천 표식 만 천 표식만 배당해 주면 그냥 당나귀 그대로 남양주시에는 이제 개표 참가 아닌 또 투표 참가 아닌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네 전체적인 소회는 죄역 주민들한테 봤을 때는 왜 우리가 그 우리가 많이 투표한 분 주강등을 많이 사실 뽑았는데 왜 떨어졌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특별히 이제 남양주권은 이 투표함 봉투에서 담아 왔는데요 이 투표함을 접을 때 우리 박사님 투표지를 접게 되면 투표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접혀져 있죠? 이렇게 길면 이렇게 반 접는 사람도 있고요 반 접어서 이렇게 접는 사람도 있고 또 긴 가운데 대개 이렇게 접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는 분도 있고 현지 봉투에 넣어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접는 게 20장씩 묶어서 우체국으로 간다고 이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두께가 이렇게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아주 세밀하게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개표현장에 가봤더니 개표현장에서 이 봉투를 찢어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촬영을 했어요 다 어떻게 찍었냐면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다 거의 다 모두가 이렇게 잡아서 한 95%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연스럽지 않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계속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너무 일일적으로 여기에는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고 굉장히 대단히 자기적이다 이렇게 느끼셨겠네요 뭔가 이렇게 좀 인위적이다 자연스럽지 않다 네, 프레스 누르는 거 있죠 팍 눌러서 했어도 아무리 눌렀어도 이렇게 접은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었고 간혹 한 100장 중에 2장, 3장 정도는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게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거의 95% 정도는 이렇게 접어서 빼는 거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것도 다 이렇게 아주 꽁꽁 이렇게 딱 이렇게 모범생처럼 접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충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참 희한하네요 그렇게 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가 객배 참가를 갔을 때는 그렇게 다 접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되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잖아요 투표용지를 그렇게 그냥 뭐 모범생처럼 그냥 반듯하게 각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접어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무효표가 이렇게 찍지 아니한 무효표가 437장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지에다가 그걸 보내는데 거기에서 400몇 표가 투표하지 않은 무효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그렇게 많았어요 역부로 시간을 내서 가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게 관외 사전 투표인데 그게 그렇게 무효표가 나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가 투표 참가를 갔을 때 거의 기본적으로 1시간을 줄을 서요 1시간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데 무효가 나온다? 무효가 나온다 이해가 안 가네? 네, 저도 이해 안 갑니다 437장이 기표이지 않고 간혹 장난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막 누르는 그런 게 한두 개 있었어요 그런 투표지가 한 교득이 있었고 거의 공란이에요 저렇게 구리시에서 덩어리로 나온 것처럼 공란으로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빈 용지가 너무나 많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개표 사무원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양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21세 총선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려보면 현장에서도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나왔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건 별로 안 좋잖아요 부자연스러운 게 일어나면 왜 그렇게 일어났는 걸 당연히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야 되고 의욕을 제기해야 되고 그럼 그거는 중앙선관위라든지 그런 데서 잘 해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라는 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뭔가 이상하다는 결과인데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갑갑한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박사님 이 우피의 봉투가 이제 막 찢어가지고 다 버리고 이걸 수강으로 다 버리고 이제 빼가지고 일률적으로 빼가지고 보관하고 놨는데 이상하게 와부읍이 남양주입니다 와부읍에서 별래읍, 다산일지구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이제 발송지가 어디가 없고 도착하는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때 한 장 안 타고 이게 3만 4천 장이 뭐 묻고 어떻게 하고 때 하나 탄 거 없이 그냥 접은 거 없이 그냥 일일적으로 관해서 관해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을병이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광주에서 서울로 아니면 남양주로 부산에서 남양주로 서산에서 남양주로 대구에서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부산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관이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성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와부읍에서 와부읍으로 이렇게 관외로 됐는데 왜 이거는 관외로 해서 붙였나요 했더니 와부읍에서도 표하는 사람이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와부읍에서 을직으로 보내면 그것은 관외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지가 거기서만 다 맴도는 투표지인 거예요 그런데 안에를 보면은 뭐 다른 게 써 있지만 직인 써 있는 게 뭐 어디 중랑구 광진구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군가 계속 찍어서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봉투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의심을 한 게 일단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달라고 성관위에 부탁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성관위 담당 직원 과장 실장 다 만나서 저희가 했지만 거절당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와서 저희가 특별히 투표 봉투를 제가 확인했더니 그게 관외라고 합니다 박사님 테이블이 개표할 때 10군데가 남아요 1번부터 쫙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개표하는 곳에 개표하는 곳에만 이거 사전 관외 투표만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싹 쏟으면 거기에서 여기 을지고 병지고 이렇게 거기서 거기니까요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병 만 개 을 만 이천 개 뭐 누구 만 천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고 한석봉 어머니가 떡국 쓸 때 착하게 썰었던 것처럼 착하게 접는 걸 보면서 너무 냄새가 난다 너무 빈 용지가 많다 이 그리시만 이런 게 아니라 사전투표 관 외에서도 너무 빈 용지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사전투표 관 외에만 나온 게 아니라 본투표지 용지도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네 이런 게 저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본 거죠 왜 본투표지거든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지의 차이는 QR코드예요 일단 QR코드가 있으면 사전이에요 본투표는 이렇게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QR코드가 없는 넘버가 있는 투표 용지도 있어서는 안 된 본투표지 용지가 남양주에서도 많이 발견돼서 제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도 참 여기가 구리시 성관위가 주장한 장소죠 네 구리시 이게 체육단련센터에 여기에 체육단련센터에 이 투표지를 봉황함을 합니다 여기 이런 데에 담아놓은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투표 용지를 많이 찍었습니까? 이게... 원래 투표 용지는 우리가 주민증 같은 걸 내면 스캐너 해가지고 한 장씩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행된 거죠? 저게 관외 투표지입니다 이건 구리시 거죠? 관외 남양주에서도 관외는 우체국에 들렸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담을 때는 우리도 남양주도 이렇게 가방이 다 담았었습니다 관외 그런데 남양주 경우에는 저 가방에다 담았다가 지방으로 우체국에 들렸다가 지방으로 갔다 온다고 해서 왔는데 회의실에 가보니 관외 투표지가 박스가 22통이나 될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았어요 우리가 보는 통에다가 그런데 개표장이 올 때는 이런 가방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체국에서 다시 돌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시에는 체력 단련센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면 아니면 처음부터 남양 구리시에는 사전투표를 보따리에 담았나? 두 가지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분 담으세요 가방을 문 열고 사전투표 오는 사람을 박스 다 안 하고 보따리 다 계속 담은 거예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상관인한테 다 물어보니까 박스에다가 봉인하고 사인을 다 했더라고요 했다고? 네 사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침 새벽 5시 30분에 투표 참관인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표 참관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제일 여기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만 하나 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보여주고 이제 봉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요 봉투에다 이렇게 가방에다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에 갔다 온 거거든요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 가방이 우체국에 갔다 온 거였어요 그런데 갔다 왔을 때는 박스 했었죠 그런데 갔다 왔는데 왜 이런 곳에 담아놨느냐 그런데 이거를 절취했다 이거를 누가 훔쳤다 도난 당했다 이렇게 성관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니네 cccp도 안 달고 보관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너무 보관이 허술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훔친 게 아니면 어디서 훔쳤느냐 성관이 보관 장소에서 절도한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성관이 보관 장소에서도 어떻게 절도를 합니다 성관이 직업만 갈 수가 있지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저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훔쳐갔다고 성관이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일련번호가 있는 15일 당일 당일 본투표지잖아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네 본투표를 여기다 왜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게 본투표는 그날 주민증을 내면 스캔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한 장씩 주는데 이렇게 많은 그런 여분의 여분의 당일 투표용지가 남은 거가 그렇게 검찰이 성관위를 내가 볼 때는 조사를 해야겠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찍어 가지고 놔놨냐고 그리고 왜 이런 데 보관을 했냐 관리를 허술해야 원래 이렇게 투표용지가 많이 남습니까 원래 선거를 하면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 전 지역에다 갖다 놨는데 구리시 전 지역 사람들이 뭐 50% 투표하고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관이 보관 창고에다가 잘 봉인해야죠 그렇죠 일체 그냥 그거 안 되게 오해를 안 받으려면 손 안 되게 탁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이번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나라가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구나 아직 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투표 관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홍역을 치룰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요 박사님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게 그게 관외라고 말씀드렸죠 남영주 같은 거는 그 가방이 관외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진 찍은 거 이제 보니까 여기도 관외가 또 있는 거예요 관외 사전투표함이라고 또 써 있죠 그러면 진짜 그 가방은 무엇이냐 그러면 개표장이 그렇게 많이 투표 안 한 용지를 갖다 놨냐 아니면 관외가 두 개잖아요 남영주의로 비교했을 때는 관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방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요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외 5-1, 5-1 이렇게 다 관외로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관외지 않습니까 예 5-2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럼 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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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외는 이것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가 없습니다 관외는 그런데도 이것도 있고 또 뭐 가방도 있고 가방도 있고 네 그리고 CCTV도 없고 혜창수 마음대로 아니 우리 믿어라 우리 체육관센터 모든 사람들을 믿고 살자 네 그건 아니죠 뭐 아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법과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관외예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외까지 제가 사진을 다 준비해 이건 또 이게 관외예요 응 이거는 아시죠 네 이거 관외예요 사실 이거를 지금 말을 안 하는데요 조금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나가죠 네네 그럴까요? 예 예 저도 samen 다시 한번 하루하루 날씨 여기 잠시 후 네 제가 봄이 이런 날씨 오늘